네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유튜브에서라도 본 적이 없는 분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봤는데 현장에서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여튼 뭐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며칠 전에 박용호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 만날 일 없는데요. 목사님 만나서 뭐 하게요 제가. 하니까 나는 이동훈 회장님하고 아니야 목사님 생각하면 미안해 죽겠다고. 미안할 일을 하지 마셔야죠. 나 사실 목사님 수신 거부하려다가 거부 안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셨네요. 상당수 목사님은 제가 수신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한 열 사람 만나면 옛날에는 한 여덟아홉 명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면 참 좋고 같이 식사하고 대접하고 위로하고 옛날에는 제가 목사님 신방 전문이었거든요. 개척하다가 쓰러지신 분 뭐 병 걸려가지고 쓰러지신 분 뭐 가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한 명 가면 배가 운동 됐잖아요. 제가 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그러다가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거의 안 맞나요.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이제 그런 아기들을 쭉 들으시면서 아 그렇게 될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지 한 번 제가 목사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소위 사회운동 뭐 이렇게 애국운동 아스팔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더라고요. 그게 꼭 계급장처럼. 주로 많이 나오신 분들이 2016년도가 제일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나왔어요. 2016년, 17년, 15년. 저는 아스팔드에 언제 나왔냐. 저는 사회운동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좌파 정권이 10년이 지속됐어요. 저는 김대중 거기 당선되고 노무현 두 번 당선될 때 나라가 나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딱 당선이 됐는데 그때 들었어요. 나보고 좌파라 그러는데 저는 원래부터 보수입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끝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장노님이라면서 딱 당선됐는데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좌파가 얼마나 장악을 했는지 완전히 대한민국이 좌경화되고 사실상 그때 2008년도에 공산화가 될 뻔했습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615.5R.KR 그런데 그 사이트에 보면 아예 대놓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북한 간첩하고 일으킨 게 광우병 사태입니다.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광우병 사태가 틀렸어요. 선거불복 운동이었죠. 선거불복 운동인데 저는 그래서 상황을 딱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작용화되어 있고 KBS, MBC가 완전히 작용화되어 있어서 TV만 틀면 9시 뉴스에 이명박 끌어내려야 된다고 미국산 쇠고기 먹고 사람 다 죽인다고 TV만 틀면 난리인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선동돼서 머리에 빵구 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광우병 환자 보셨어요? 주변 친척분 중에서? 요즘에 미국산 소고기 엄청 많이 사 먹더만요. 호주산보다 더 많이 사 먹더만요. 그때 제가 의사니까 광우병의 허구에 대해서 새벽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얘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범죄더라고. 김경수가 댓글 조작했잖아요. 그렇죠? 김경수 댓글 조작이 범죄잖아요. 제가 2008년도에 광우병 댓글 조작한 사람이거든요. 기억이 나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좌파들은 저를 알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아이디, 우리 직원들 그때 병원을 좀 크게 얘기해 직원들 아이디 다 가져와. 네이버 아이디 다 가져와. 우리 친척, 아는 사람 아이디 다 해가지고 새벽부터 눈만 뜨면 제가 주님이 좀 지혜를 주셔서 저는 글이 굉장히 날카롭고 논리적이거든요. 반박을 상대방이 하기 힘들어요. 논리적인 글을 딱 만들어놓고 그때는 네이버의 글의 길이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딱 그냥 논문처럼 탁탁 만들어가지고 아침부터 네이버 관련 기사만 뜨면 제가 댓글을 1번으로 붙이는 거예요.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의사인지는 몰랐어요. 한 의사가 붙이는데 야 좌파들이 미치겠는 거야. 팩트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은 못 가리지. 세상에 광우병이 어딨냐고 내가. 광우병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그때 글을 적었어요. 광우병 걸려서 죽을 확률이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거나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확률보다 엄청나게 몇 경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우병 고기를 먹어도 광우병이 안 걸립니다. 브레인 베리어가 있어가지고 뇌로 갈 수가 없어요.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광우병 소를 발견하기도 힘들지만 여러분이 광우병 고기를 먹어도 안 걸려요. 광우병이.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광우병을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광우병 만에 하나 국민 생명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는 논리로 그때 광화문이 벌겠어요. 안 나오셔서 모르시죠. 촛불 들고 이명박은 청와대에서 떨고 있고 국회의원들 한자리 하는 인간들은 용기가 없는데 다 숨었어요. 저 혼자 아침부터 계속 3, 4달 하니까 팩트는 반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좌파들이 저를 검거하려고 너 요즘에 정과군 집단이 너 어느 교회 장노야 하듯이 너 어느 병원의 의사야. 맨날 나한테 댓글로 너 어느 병원의 의사야. 계속 팩트만 제가 그때 3, 4달 진짜 과로사 할 뻔했어요. 새벽부터 새벽에 잘 때까지 아침에 눈만 뜨면 하루 종일 그것만 했으니까 라면 먹고 밥 먹는 시간도 바빠 없어요. 얼마나 급한지. 왜 밥 먹는 시간이 없냐. 네이버예요. 새로운 기사가 딱 뜨는 게 순간적으로 뜨잖아요. 순간적으로 뜰 때 그때 기사가 뜨자마자 댓글을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 댓글 1위가 돼서 공감이 1,000명씩 돼서 사람이 기사 보고 공감 제일 많은 글을 제일 빨리 보거든요. 그게 밥 먹는다고 한 10분 뒤에 댓글 달면 보시지도 않아요. 그게 댓글을 1번으로 달아야 되니까 기사가 언제 뜨는지 보초 쓰듯이 보니까 밥 먹으면서도 보초 쓰면서 광우병 집회 가서 마이크도 뽑았어. 너것들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한 3, 4달을 하니까 마지막에 좌파들이 그때 정권은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으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좌파들이 저를 근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3, 4달 있다가 네이버에 어느 날 그날 또 막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제가 검색어 1위에 떴는 거예요. 아, 그놈이 이동욱이다. 근거했다. 아, 그날 병원에 협박 전화가 막 오는데 야, 너 얼굴이 떴다는데 그 사이트에 가보니까 진짜 떴더라고. 좌파가 한 10만 명 정도 있었는데 족쳐야 될 1번, 2번, 3번 하는데 제가 막 거기에 랭킹 1인가 2인가 떴어요. 그래서 아, 나 아이디 도용당했다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팩트가 다 알려져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광우병 수입하는 국가 100개국이 넘는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미국의 교포 유학생이 300만 명이다.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유학생이나 교포 친척이 있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니까 뜨끔한 거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팩트를 말하면 뜨끔하거든요. 그래서 한 3, 4달 해서 제가 광우병을 끄고 테러를 한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112에 전화해서 나 신변보호 좀 해주세요 하니까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개죽음이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광우병이 극복이 안 됐으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하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막 그렇게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침부터 모든 국민들이 수백만, 천만 정도 봤어요. 제 글을. 뉴라이트라고 그때 있었어요. 지금은 뉴라이트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 홈페이지에도 어떤 의사가 썼던 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썼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애국운동 했다는 사람들이 기가 죽더라고. 나보다 8년 선배님이시네. 2016년에 나왔네. 저긴 2008년에 나왔네. 그리고 이제 하루는 잠을 자는데 얼마나 사람이요. 계속 그거 하면 꿈에 나타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고맙다고. 한 거 다 안다고. 수고했다고. 이러는데 꿈 속에서 야, 그걸 다 알면 내가 뭐가 돼요? 이명박 정권의 실세가 돼야 되잖아요. 꿈 속에서. 그런데 딱 깼는데 꿈이야. 야,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이 나한테 고맙다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때 딱 꿈을 깨고 깨달음이 아, 대통령이 알아도 내가 했는 일을 알아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한 거를 그게 얼마나 큰 위로고 주님이 아신다는 이명박 대통령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게 더 크고 더 복귀죠. 그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잠적을 했습니다. 잠적을 하고 이제 광우병 다음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저도 해성처럼 이제 뭐 터질 때마다 이제 나타나는 거죠.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2008년에서 이제 코로나는 2021년도에 터졌죠. 21년 1월 달에 터졌습니다. 해성이 한 1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고 뭐 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러니까 뭐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면 경기도 도민이 1300만 명이잖아요. 거기 의사가 2만 5천명이잖아요. 그래 내가 소광석 목사님한테 유튜브로 소광석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니 이래가 되냐고 문재인하고 엄청 친하대요. 소광석 목사가 저한테 그렇더라고. 자기는 이재명 문재인하고 그렇게 친하대요. 그래서 그 방에 갔더니 박근혜 대통령하고 찍었는 사진 소광석 나는 장노인데 내가 가가지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니까 소광석 목사가 잘 노력해보겠습니다. 입장이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때 김승규 장노님 법무부 장관 하신 분하고 제가 찾아갔거든요. 열받아가지고 아니 소광석 목사님이 얼마나 높길래 소광석 목사님 합동 측에 신도 몇 명인데요. 200만 명? 200만 명? 나는 1300만 명 도민이에요. 그리고 소속 목사 몇 명인데 2만 명 됩니까? 우리는 소속 의사가 2만 5천명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민원인처럼 계속 가가지고 그래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그때 그 시절에 하면서 코로나가 13년 만에 터졌는데 저는 또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광우병 때도 사실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빨갱이 세상이 돼가지고 없는 병을 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광우병에 대한 단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당한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으면 광우병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라 뒤집은 인간들은 사형시켰어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책임 안 물었잖아요. PD수처 공영방송이 그거 거짓말해가지고 그리고 코로나를 딱 했는데 좌파들이 광우병 이용하듯이 코로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딱 터지는데 제가 설마 교회는 예배는 안 건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예배는 안 건들겠지 설마 저 사람이 나는 못 때리겠지 하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예배는 안 건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그때 착각을 한참 했죠. 전철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배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와 우리는 이렇게 막 너무 상상을 하는데 전철은 고사하고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백화점은 한 번도 안 닫은 거 아시죠? 백화점은 한 번도 안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왜인 줄 아세요? 백화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퍼졌는데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까지 쉬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백화점 영업에 지장될까 봐 그래가지고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서 알았잖아요. 왜 코로나 터졌는데 근무하는 사람한테 얘기 안 해? 그 정도로 답변서가 뭐냐 제가 행정소송을 엄청 했잖아요. 답변서가 백화점은 중요하고 예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판사 앞에 제가 판사님 그게 맞습니까? 예배는 중요하지 않고 백화점은 중요하다는 저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나는 그래서 저는 놀란 게 교회 동네 PC방도 하는데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놀이공원은 하는데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 장로가 예배는 안 하니까 주일에 놀이공원 가고 주일에 백화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문을 닫는 노란 딱지 예배 금지 등화관제 등화관제 훈련 등화관제 훈련하듯이 커튼 빗나가면 안 된다. 빗나가면 예배 드린 동네 주민들이 저기 예배 드려요. 신고하고 5명 이상 예배 드리면 신고해 주세요. 신고센터 운영하고 10만 원씩 주고 나 북한 된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랐는데 저는 예배 건들면 야 나 건들여봐 너 죽여버린다. 이러듯이 교회가 자존심이 있어서 예배 건들면 대한민국의 천만 신도와 목사님들이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찍소리 안 하는 거예요. 찍소리.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목사님 대표 총회장들 다 불러서 나 그거 보고 충격 먹었잖아요. 총회장 불러서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니까 밥 얻어먹고 목사들이 나왔어요. 한국 교계 대표 목사들이 밥 먹다가 그 말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리 박차고 나와야죠. 무슨 소리 하세요? 상처나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전철은 그러면 문재인 당신이 지켜줍니까? 주일날 이웃을 위해서 교회 안 모인다는 그 괴변하는 목사는 출근도 하지 말아야죠. 성도들이 출근은 왜 합니까? 월요일부터 출근은 다 해요. 관공서는 다 해. 출근하려고 콩나물 전철은 타. 교회는 겁나서 못 온대요. 여러분 예배를 건드린 거예요. 예배를 예배가 본질이잖아요. 본질을 건드린 겁니다. 왜 선택적인 위험으로 그게 질병은요. 어쩔 수 없어요. 감염병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항상 있어 왔고 그걸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광우병이나 코로나를 가지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위험을 과장하고 위험을 축소하고 문재인 광화문이가 딱 때려잡은 게 조국 사태 때문에 이 나라가 난리가 나서 정권 넘어가게 생겼어요. 광화문이 터져나가 2020년 10월 3일 기억나세요? 10월 9일 광화문이 터져나갔어요. 세 달 후에 세 달 후에 코로나가 왔네. 주님 감사합니다. 문재인이가 만세를 부른다. 세 달 만에 광우병 조국 사태 때문에 정권 넘어가게 총선에서 200석 뺏기게 생겼는데 코로나 생기자마자 예배 닫고 야외 집회 닫았잖아요. 야외 집회 못해. 여러분들 웃기는 게요. 그때 예배를 전면 금지시키는 그날 크리스마스 날도 예배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확진자가 하루에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200명 나왔어요. 200명. 그런데 최근에 확진자가 10만 명 20만 명 나와요. 그런데요. 하루에 확진자 10만 명 20만 명 생길 때는 예배발 코로나가 요즘에 예배발 교회발 집회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맨날 언론들이 집회발 코로나 집회에서 확산됐다 교회에서 확산됐다 하다 요즘에는 예배 전국에서 다 드리는데 집회발 예배발이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수십만 명 생기는데 왜 집회발이 없고 예배발이 없어요? 200명 생길 때는 다 예배발이라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 우선 순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했던 게 마스크 해제 마스크 해제 왜 하자겠냐 궤별이 필요 없다. 궤별이 필요 없고 술집에서 제가 가보니까 술집이에요. 1년 전부터 마스크 벗고 밤새도록 뛰고 놉니다. 60대 아저씨들이 룸살롱에서 노래방에서 난리예요. 우리 의사에도 예외가 없어요. 전국 시도회장들 모여서 노래방에서 그러면서 낮에는 마스크 딱 쓰고 아이들 교실은 위험하니까 마스크 강제로 씌워야 됩니다.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코로나가 인공지능이라서 애들 교실만 찾아갑니까? 어른들 술집은 안 찾아갑니까? 교회만 찾아가고 백화점은 안 찾아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다. 질병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정치방역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해서 지금은 국민들이 다 그러죠. 정치방역. 여러분들 광우병이나 코로나나 다음에 그러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대통령이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소리에 맞습니다면서 대가리 숙이고 나오는 게 한국교회 대표라니까 나는 저 사람 한국교회 대표로 인정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또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게 그때는 약간 제가 제 입으로 좀 그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의료계에서 약간 거물급이었죠.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고 대한의사협의 부회장 지내고 하니까 북한에서 황장협 기순했듯이 거물급이 나와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손해가 많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돼. 여기 있으니까 손해가 많아요. 그런데 에스드가 뭐라 그랬어요. 이때를 위함이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거죠. 뭐 몇 년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정치 방역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투쟁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아무도 안 건드리죠. 그게 그냥 안 건드리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니한 목사님처럼 심화범 목사님처럼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깐방 안 갈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난 깐방 갈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했던 분들 처절하게 싸웠던 분들이 있으셔서 지금 예배의 자유가 보장된 겁니다. 좌파들도 놀란 거예요. 예배라는 게 목숨만큼 중요한 거구나.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구나. 다음에는 코로나 같은 거 와도 안 건들 겁니다. 한국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때 저항했잖아요. 그러다가 목사 면직까지 됐잖아요. 나쁜 놈이 오히려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을 면직까지 시켰어요. 주기철 목사님. 하지만 한국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위에 있는 거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도 이것은 한국교회가 정말 정말 중요한 역사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다. 그때 대가리 숙이고 다 침묵했으면요. 대한민국 국민은 예배는 중요하지 않잖아. 다음에는 조그만한 것만 감기만 와도 예배 드리지 마. 예배 왜 드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8월 15일이죠. 코로나 계엄령이 있었죠. 길거리에 아무도 못 다닌다. 집회 못해. 8월 15일날. 2021년 8월 15일이 주일날 이었습니다. 일요일 주일인데 예배도 실내에서도 안 되고 야외에서도 안 되고 예배는 못 드려. 집회 안 돼. 두 가지는 안 돼. 수영장 안 돼. 수영장 가. 해운대 가. 8월 15일이 니까. 그래서 개미새끼 한 마리 광화문에 없을 때 제가 나라도 가서 지져야겠다 해서 저 혼자서 지금 저 유튜브 하나 들고 스피커 하나 들고 유튜브 들고 태극기 들고 태극기 세 가지 금기 물품 세 가지 들고 광화문 한복판 시청 앞 광장에 도달했다는 거잖아요. 외국시민단체장들이 다 거기에 직결하기로 했는데 저밖에 못 도달했어요. 주님의 어느지. 도달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경찰이 5중 6중 장벽을 치고 있었어요. 통행 금지 태극기 든 사람은 특히 못 가. 오늘 서울경찰청의 한복판에 태극기 들고 유튜브 들고 스피커 들고 딱 나타나니까 서울경찰청이 뒤집어진 거야. 어! 저기 경기도 회장의 어떻게 저기 들어왔어. 너희들 방어가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니까 경찰들이 나한테 몰려들면서 난리를 나는데 그날 8월 15일날 그 경찰들 쫙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네들이 이런 짓 하라고 우리 조상들이 대한민국 독립운동 한 줄 알아? 오늘이 광복절이야 광복절 날 이런 짓 해서 되겠냐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말살하고 예배를 말살해서 되겠냐 하면서 첫 예배를 드렸죠. 거기서 받는 사람 있어요? 이동욱 TV 보면 잘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제 PR을 잘 안 해서 어제도 가로 세로 연구소에 초대받아 갔는데 회장님 유튜브 선전해드릴게요. 근데 난 숙기가 없어서 뭘 그것까지 선전했는데 선전해 주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동욱 TV 오늘 만나는 어떤 목사님이 왜 회장님 옛날에는 너하라 나오다 요즘에는 전혀 안 나오시대요 이동욱 TV 구독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 예배를 드리고 경찰이 자존심을 문재인이가 확 구겼죠. 왜냐하면 그날 그날 하루종일 어떻게든 저항을 했으니까 이 있습니다. 한 명 했는 거잖아요. 완전 만장일치가 아니고 그런데 그날 주님이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내가 인력이 사정이 되냐가 아니라 저는 맨땅에 하려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스마트폰을 유튜브 촬영하면 하루종일 안 가거든요. 옆에 충전기가 있어야 돼요. 보충기가. 충전기도 없는데 하루종일 하는데 배터리가 안 따라 하루종일 전세계에 송출이 되는 거예요. 스피커 있잖아요. 휴대용 스피커 이것도 밧데리가 있던지 전기 꽂는 게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도 경찰한테 나 처음에 시작할 때 나 조금만 끝나면 집에 갈게. 저 스피커 안 나오면 못하잖아. 경찰들이 여섯시 퇴근하고 났는데도 생생하게 나오는 거예요. 일곱 시간이 지났는데 요즘에는 한 시간 두 시간 하면 밧데리가 안 나오는데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변을 안 보러 가도 되네.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소변이 마려워서 딴 것보다도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주님이 다 역사하셔서 소변만 보러 가라 저거 막아버리게 하는데 소변보러 가면 못 들어오잖아요. 건물에 들어가면 건물에서 못 나오게 하지. 그래서 그날 8.15 집회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죠. 그래서 예배를 여전히 못 드리게 예배 드리면 다 해산시킬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예배를 드리게 하면 사람들하고 아스팔드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를 부르겠습니다. 다 결심을 하고 주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아스팔드 이 자리에 광화문 이 자리에 무릎 꿇읍시다. 두 손을 듭시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야죠. 예배 드리지 마라 생각한다고 전부 다 백화점 가고 놀이공원 가고 그게 과학인 것처럼 대형교회 목사들이 목사님들 마스크 쓰기만 써보세요. 내가 설교 시간에 내 유튜브로 그냥 선전해 드릴 거예요. 그건 쪽팔려서 안 썼더라고 내가 막 난리를 쳤거든 아나운서들도 안 썼는데 본인들 왜 써냐고 노래 가수는 안 써도 된대 목사는 써야 된대 자존심이 있으면 쓰지 마세요. 자존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안 쓰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예배를 실내에서도 못 드리게 하고 실외에서도 못 드리게 해서 예배의 자유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게 아무도 예배 못 드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배의 자유가 지금은 됐어요. 실내에서도 다 드리고 야외에서도 다 돼요. 집회의 자유도 다 됐어요. 그다음에 또 백신을 강제로 마치겠다고. 여러분들 내 신체의 자기 결정권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 수술을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환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강제로 수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치료도 결정권은 환자한테 있습니다. 저는 의약을 그렇게 배웠고 이게 의약이에요. 이 빨갱이 의약이 되면서 예방을 강제로 해요. 수술 받는 것도 나의 결정권인데 백신은 예방주사잖아요. 예방주사를 강제로 차 맞춰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권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제로 여러분들 자유 없이 강제로 맞춘다는 게 백신 강제 백신 패스 였습니다. 백신도 앞뒤가 맞는 말이 많죠. 지금 1억 3천만 명이 맞았습니다. 국내 통계가 1억 3천만 명이 4천만 명이 세 번씩 맞았어요.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의학 교과서가 왜 두꺼운 줄 알아요? 왜 6년 공부하는 줄 알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두꺼워요. 아는 게 많으면 다 알면요. 한 줄이면 돼. 무슨 병은 약은 이거 치료는 이거 그런데 원인 치료 너무 설이 많으니까 교과서가 두꺼운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결국에는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는 의학 unknown 이티알러지 원인 잘 몰라 무슨 병인지 여러분들 병원 가면 선생님 이거 왜 생겼어요? 물어봐요. 잘 몰라요.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지도 몰라요. 상처나지 하나님 앞에 달린 거지.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알아요? 나는 본인이 안다듯이 떠드는 인간들을 징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광호병 때는 빨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잘 살았어요. 다시. 그런데 코로나는 끝나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 자유 때문에 나와서 예배 자유 딱 확립했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2시에 왜 예배를 계속 드리느냐 제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한국교회의 예배가 다 무너져 있고 한국교회가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정광훈이가 나라 살린다고 정광훈 만세 부르고 앉았고 내가 성령의 본체라 그러고 앉았고 정광훈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고 앉았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할렐루야 그러고 있고 예수님을 무시해가 예수님도 실수한대요. 예수님이 실수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실수했으면 죄 있는 거죠. 그런 망언을 하는데도 한국교회 목사들이 찍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문재인한테 처절하게 싸웠던 우리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정광훈에 대해서 찍소리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모는 구원열차를 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데요. 이보다 더 심각한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이단에 빠지느냐. 거기 안 오면 구원 못 받는다 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 말하는 자체가 이단입니다. 신천지 안 가면 구원 못 받는다 하니까 신천지 대가리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광훈 똑같은 말하잖아요. 나한테 안 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왜 침묵합니까? 그래도 정광훈이가 나라를 구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구하지 어떻게 정광훈이 구해요? 저는 다 데려 놨어요. 제가 이걸 정광훈 쪽에서는 제 명예 때문에 한다고 저 뭐 돈 벌려고 한다고 여기서 무슨 돈을 벌고 무슨 명예가 있어요? 저는 하루에 있는 것 자체가 치욕이에요. 댓글 한번 보셨어요? 의사회 회장한테 저 사기꾼 나쁜 놈 위선장 내가 너한테 사기친 게 뭐가 있어? 저는 돈 10원 떼먹은 사람 없어요. 왜 사기꾼이라 그래? 광화문에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6년 5년 동안 그 애국현장에 나온 분들이 마음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상처의 회복 대한민국의 회복 교회의 회복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회복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거 돼야 돼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계속 저는 정광훈을 찬양 안 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거를 예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광훈이 기분 나쁘지. 저거는 왜 하나님을 높여? 정광훈이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왜 상처받은 줄 알겠죠? 이렇게 문재인한테도 침묵하더니 정광훈이가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광화문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는데 그 옆에 와가지고 집 밑에 전도사 보내서 정광훈이가 차 갖다 대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 못 드리게 소음 내고 있어요. 지금 다섯 달째 그러고 있어요.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한테는 시켜도 겁나서 못해요. 어떻게 불신자도 못하는 광화문 광장에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 옆에다가 스피커 털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공산당도 안 하는 짓을 그 인간은 목사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양심에 화임맞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설치는데 그냥 양비론으로 아니요. 이동욱이하고 정강훈이하고 싸우네. 누가 이기는지 보자. 교회도는요. 사랑제일교회의 교회도는 목사 정강훈 마음대로 쓰고 보고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공중파에서 촬영해보니까 헌금으로 빌라 50채 투기했어요. 면목동에 가론유다보다 더 악한 겁니다. 헌금을 훔쳐서 빌라 50채 투기한 게 목사입니까? 그게 언론에 보도되는데도 정강훈 만세 부르는 게 이게 한국교회입니까? 교회 헌금으로 집을 사가지고 60평짜리 호화주택을 사서 마누라 이름으로 하고 출가한 딸이사입니다. 정강훈이 자유일보라는 언론사를 만들어서 자기 딸을 거기에 사장으로 앉히고 거기에 자기 추종자들 만 원씩 후원하라고 백만 명 만 명만 후원해도 몇 억씩 들어가요. 백만 명 몇 억씩 자기 딸 후원해 주라고 김정은이 세습보다 더 심각한 거죠. 사랑제일교회에서 자기 아들 불러내가지고 아빠 거 이거 교회 싹 넘겨줄게 하니까 아멘 그러고 있는 게 이게 사이비 집단이지. 심각한 자기 아들도 교회 헌금으로 산다는 거에 출가한 아들이 거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헌금을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헌금을 가지고 내가 누구 줬대. 변이제를 1억을 주고 시민단체 내 마음이 드는 놈 교회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니까 아들 딸 족벌 체제 다 하고 그런데 헌금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거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내려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명예 따지고 체면 따지면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이죠.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 같아요. 한 번 실수로 실수로 해서 옆에 사람이 트집 잡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당연하게 그 말을 여자가 팬티 내려라 했을 때 내려야 된다는 맹목적인 복종을 하라. 그게 정광훈 집단의 쪼개짐 교리잖아요. 계속 세뇌시키는 거. 내 앞에서 당신 생각듯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닌 나 앞에 쪼개져. 이게 이단이지 뭡니까? 이런 심각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 사람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보수와 외국운동을 대표한다고 설치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보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회장님 싸움 좀 하지 마세요. 싸움 좀. 그런데 바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쓰신 성경이 디모데후 서잖아요. 돌아가시기 순교하기 직전에 4장 6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한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바올 선생님은요 한평생 싸웠던 분이에요. 안 싸우는 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싸우지 마라. 이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거룩에 대해서도 왜곡됐죠. 루터가 루터도 한평생 싸웠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한평생 싸웠어요. 싸우되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건 죄가 아니거든요. 선한 싸움 진리를 위한 싸움 의를 위한 싸움은 그게 신앙인이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입니다. 저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박용호 목사님 한테서 제가 그런데 박용호 목사님 한테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박용호 목사님 다른 말 하셨으면 저는 진짜 수신 차단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박용호 목사님 뭐라 그러시느냐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같이 못 싸운 것은 솔직히 내 교회가 아직도 너무 약하고 정강훈 집단이 공격받아서 쓰러질까 봐 못 싸웠습니다. 솔직하신 말이잖아요. 일단은 교회가 유지되고 살은 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힘이 부족하시다는 솔직한 말 저는 대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솔직한 말 하면 계속 대화하지만 저도 2만 5천명 회원들 다루는데 얼굴만 보고 한두 마디만 나누면 금방 오죠. 그거 없이 어떻게 단체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 박용호 목사님 그래도 이 시대의 오름을 위해서 나서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구나 솔직히 정강훈이한테 공격받는 게 아직까지 내가 받으면 힘이 없어서 받는 게 조금 아직도 그를 영향이 안 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저는 저는 왜 이 말을 좀 장황하게 했냐면 한국 교회에 저는 역사의 중심을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만 너가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될 거라는 저는 돈적인 보상은 아니고 세상적인 명예의 보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무 많이 부어주세요. 끝까지 제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정광훈이의 그 추종자들 쓰레기들이 하는 저한테 대한 모독과 모욕과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인격적인 그런 경멸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들 하는 꼬라지 보세요. 정말 심각해요. 아이 더러워 때려쳐 내일부터 안 나와 하고 싶지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주님 생각하면서 모욕도 당하고 경멸도 당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갈라디아스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렇죠. 저는 목사님들도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목사가 안 된 것은 그만큼 뜨거운 마음은 없어서 안 됐어요. 그런데 뜨거운 마음으로 목사가 되신 분들이 왜 육체로 마쳐요. 어디가 줄 서고 마지막에 노년에 비참하게 외국운동 태극기 뜨겁게 흔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 너무 추해요. 정광훈 돈이나 바라고 거기 가서 어디 비빌려고 그러고 차라리 저는 집에 가세요. 사명 다 했으면 그만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분들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억울할 게 없습니다. 저는 욕먹고 이상한 벨소리 들어도 억울할 거 없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주일날 강화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춤추고 뛰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 같이 와서 같이 나라를 살리고요. 잘하시는 분 있으면 저는 강호병대처럼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실 분은 없어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용훈 목사님 오시면 제가 집에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하는 게 그런데 여기도 회복운동을 하신다고 오늘 한국교회 회복을 하신다고 나 1년 6개월째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같이 좀 하면 되잖아요. 꼭 거기는 그 그룹에서만 해요. 내가 합칩시다. 합쳐서 합쳐서 대한민국이 거국적으로 회복운동을 하면 되지 꼭 그냥 부산에서는 부산에 자기들이 회복운동 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오늘도 박용훈 목사님도 감아보니까 회복운동을 하시는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 나오셔서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회복하시면 되지 꼭 여기서 또 조직을 만드신대요. 우리 조직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죠.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바울판에 아볼로판에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저는 뭐 그래서 박용호 목사님한테 이번에 며칠 전에 전화올 때까지 전화 한 통도 안 했어요. 왜? 저는 사람들 도움을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광화문 광장 의사회 회장이 1년 6개월째 예배드리는데 욕하면서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도 저는 주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그랬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광화문 광장 예배자들이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에이 이동우 계장 맨날 했던 얘기 또 가네 그러니까 복습하시는 분은 복습을 하시고 오늘 첨듣는 분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같이 친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자신이 아는 겁니다. 남을 속이면 누가 제일 불행해요?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합니다. 내가 사기꾼이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속이면 내가 제일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드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 우리는 어려운 재판장이 있다는 사실이고 지금 이 마지막 때 시대적인 이 시기에 우리가 이때를 위함 에스드와 같이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